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SNS에 추가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은 처음에 작심 발언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완화된 그런 표현이 많이 보였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를 하고 뒤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단 관습이라고 하면서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회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고요. 그리고 부상을 입고 나서는 사실 선수마다 부상의 정도가 다르고 부상을 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협회가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취지이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본인도 배드민턴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협회와 조금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돼서 본인의 이런 불만이나 아니면 이런 개선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장호 차원님, 이게 아무래도 글로 적다 보니까 좀 더 정리가 되고 좀 더 차분해진 어조인 건 맞는데 내용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세형 선수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합리한 운영이 없었는지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수 보호가 미흡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회는 지금 진상 조사율을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문제 제기를 한 안세형 선수를 먼저 불러서 네가 느끼기에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바꾸는 것이 협회 발전에 또는 선수 경기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문제 제기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다른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만 먼저 듣다 보니까 과연 협회가 문제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새로운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배드민턴 협회가 진상 조사위를 끌어서 그제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또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장변호 선생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차 회의를 또 비공개로 진행을 했어요.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들여다보고 이거는 관련 정관사항,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드민턴 협회 산하에 이런 위원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심의 의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 사유로 굉장히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사전에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문체가 봤을 때는 일단 격리한 사안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귀국해가지고 진상 조사위를 꾸리고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영 변호사님, 아까 구장 차장께서 말씀하실 때 안세영 선수를 먼저 조사해야 되지 않았냐라고 지적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후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동아시아에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코칭 스태프를 먼저 불러가지고 긴급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이름도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제기를 한 선수를 먼저 불러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위반의 사항이 있다는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를 코칭 스태프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재반 상황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사를 하는 순서도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문체부에서 다시 한 번 이 정관의 위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조치를 해서 공고를 하라 이렇게 공고 조치를 내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어떻게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질지 그리고 이제 꾸려진 뒤에는 어떻게 좀 확인이 되고 개선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회 측은요 안세용 선수와의 갈등은 없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구장선생님 김태규 협회장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갈등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 김태규 회장의 저 말씀 때문에라도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을까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을 딴 프로 선수가 금메달을 딴 현장에서 문제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등이 없다라고 변명하고 해명할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다 그래서 잘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갈등이 없었다 다른 선수들은 그냥 선수 생활 잘했다 안세영 선수의 말이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제기가 안세영 개인의 문제제기다라는 것으로 지금 치환하고 있고 그렇게 축소하려고 저렇게 해명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협회장의 저런 태도와 말씀 때문에라도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진상조사위는 협회 자체가 아니라 제3자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분노의 7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경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따르면 선배들의 빨래 청소 이런 거를 다 대신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17년에 중3의 나이에 지금 국가대표가 됐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선수들의 라켓줄이라든지 아니면 빨래나 청소를 이렇게 자신이 도맡아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대표팀이 되고 나서는 집에 갔을 때 본인이 시간이 없을 정도다 뒤에 지금 이런 청소나 빨래를 해야 돼서 이제 나머지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로 차출될 정도로 이렇게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만약에 선배들의 이런 불합리한 관습에 시달리게 될 정도라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용기를 해서 이런 발언을 한 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관습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이게 특정 종목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예능에서도 가볍게 옛날에 내가 선배들의 청소도 했다 빨래도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고 김연경 선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과거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막내 시절에 빨래를 하러 들어온 건지 배구를 하러 들어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라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선배들은 세탁기를 쓸 수 있지만 막내급 선수들은 손빨래를 했어야 됐고 또 팀으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빨래가 굉장히 매일같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담도 막내들이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에 전념하는 시간보다 이런 뒤치다거리를 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회의감이 들었다고 배구 여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이게 과연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인지 이런 구태가 또 다른 종목에는 있지 않은지에 대한 좀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제 한 방송에서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이자 현재 감독인 현정화 감독이 안세형 선수에 대해서 파워풀한 경기 능력뿐 아니라 근성도 있다 넘어지면서도 디펜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극찬을 한 내용도 보도가 되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협회에서 이 안세형 선수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지난 2월에 이런 문제 7가지 정도 되는 부분들을 이제 협회 측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뭐 좀 비즈니스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좀 개선되어지는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ado partаемı